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과 서청주 나들목 사이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오는 30일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은 지난 2020년 착공해 사업비 483억 원이 투입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며 하이패스 단만기를 부착한 승용차와 버스 4.5톤 미만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청주 서남북권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